그래서 제가 특별히 수원에 엄청난 깐부들이 있다고 해서 그분들을 한번 소환해 보았습니다. 어? 초청장? 수원시 수성고등학교 미술실? 이게 뭐예요? 추억의 시간여행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. 졸업한 지 40년이 넘어서 목요에 오니까 건물도 좀 높아졌고 또 체육관도 더 생긴 것 같고. 저에게 초청장이 와서 이렇게 추억의 시간여행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. 초대를 받고 수성고등학교에 찾아보게 됐는데요. 졸업한 지 40년이 넘어서 이렇게 모처럼 교정을 찾고 보니까 감회가 새롭네요.